안녕, 여러분 나가면 저거 하는 줄 몰랐어 몰랐어요, 여러분 방송하다가 나가본 적 있어야지 지금 네 번째 방 네 번째 방을 저거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뭘 하고 있었지 그거네, 궁금하네 뭐 할까요? 삐툰 노래 듣기? 삐툰 노래 듣기 삐툰 노래 듣기 삐툰 노래 듣기 뭐 시켰냐고요? 저... 순살 치킨이랑 떡볶이 시켰어요 또 치킨에 저거 아 떡볶이... 아 아니 치킨을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까 끊겨서 계속 반복된다고 도로마 뭐야?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게 많은 3년차 가수 픽턴입니다 콜라는 기본으로 오는 500ml? 탄산 최대한 안 먹으려고요 카페 음료 추천해 달라고요? 요즘 또 자주 마시는 게 공차 자주 마시거든요 저는 타로 밀크티 타로 버블 밀크티 그거랑 그 다음에 브라운 슈가 위에 쿠키 뿌려져 있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먹방은 가로캠이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중간에 가로로 못 올리나? 못 올리죠 어렵다 브이 어렵다 브이 어려워 고맙습니다 새로 요도 괜찮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자비롭네요 여러분 수빈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요? 저는 참치랑 소고기요 역시 참치랑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타로 밀크티 저거 당도요? 저 100% 단 게 좋아요 단 게 좋지는 않은데? 100%가 맛있더라고요 쥬씨도 저거 100%로 먹어요 먹을 줄 안다고요? 그냥 가로로 돌려요 저희가 고개 돌릴게요 안돼 안돼 수빈이가 좋아하는 직캠이 있냐고요? 한번 볼까요? 비톤 아이템웨어 아이템웨어 뭐지? 수빈 저요? 원지가 좀 힘있게 졌었나? 음악 중심이었나? 음악 중심이었나? 음 음악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 중심 나이템에 어때 조금 쏘쏘? 였던 것 같아요 2주... 아 첫째 주 1주 차 때 그때? 아니면 M카 때 그때는 그 머리 스타일링이나 이 스타일링이나 표정이 좀 썼어? 그 머리 스타일링 however 진짜요. 되게 웃기다. 지금 썸네일이 저거 저기 보면은 4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딱 있어서 그래서 오류난 것 같애 수빈아 같이 세븐 린즈 볼래? 아니요 너무 아쉬움이 남는 무대였어가지고 안돼요 너때문에 잘 수가 없다고요? 안돼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아까 졸리시면 주무셔야 돼요 수빈아 무슨 전 좋아해요? 저 감자전이에요 이건 진짜로 감자전 좋아해요 아니 승식이 형 말고 그냥 감자전이 좋아해요 여러분 승식전이라니요? 승식오빠전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감자전이 좋아요 필라프 좋아하자 하다고요? 맞아요 저 필라프도 좋아해요 목살 필라프 지금 집에서 되게 맛있게 잘 만들어줬어가지고 안 그래도 누나가 이제 시간 조금 있으니깐 오랜만에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언제 먹어볼 수 있을지 시청해주세요 빅톤 웃음 참기 볼까요? 빅톤 웃음 참기 어떤 게 조금 저거 하이라이트가 많아요? 아,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아, 이거예요? 오케이 벌써 웃기지? 아, 끔찍해 뭐야, 이거? 아, 나 저 때 기억나 후회방법이 있음, 알았다 후회방법이 있음, 알았다 후회방법이 있음, 알았다 후회방법이 있음, 알았다 신체부위 중 하나의 보험을 든다면 어디? 저는 얼굴하겠습니다 저의 고조계 신, 신장, 신장 간식 혼자 몰래 먹은 적 있다 둘, 셋 심장 이상인가요? 이거 뭐 찍으면 뭐 진짜 먹은 거야? 한식도 나눠 먹어야지 복권 1등 당첨되면 멤버들과 똑같이 나누겠다 둘, 셋 우와, 아무도 안 들었어 후회방법이 있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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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우리 저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 와 찬이 형 대박이다. 왜 여기까지 와. 진짜 어리다. 저거 찍을 때 진짜 힘들어했었는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귀엽다. 아. 아 저 승식이 형이 저 웨이브는. 따라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왜 저래요.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기준이 우리에게 도와서는 것 같다 뭐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하실 수 있겠다 못 보겠다 잠깐만 끔찍해 왜 나한테는 그런데 네가 아까 다 메이픽이야? 이제 나 몰래 메이픽이야? 나한테는 그런데 여기 잘 거라고 했었고 너 왜 나한테는 그런데 나 혼자 갔는데 나한테 막 그러는데 언제 다 메이픽이야? 봐도 돼 다 메이픽이야 네가? 메이픽이야? 여기 제 가게라고 했지 네가겠는데 다냐?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만 그러는데 진짜 언제 메이픽이야? 내가 언제 뭘 흠뻤냐? 진짜 약하게 떼냅니다 아 음 5배속이 나왔어요? 5배속이 나왔어요 이제 때리면 되나요? 어케 때릴 거? 넌 좀 때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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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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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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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러니까 다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우리 맨날 맨날 보나 봐 안녕 아 세준이 형 완전 여러분 저희 가릴 테니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리다 진짜 브이앱 끄는데도 몰랐었구나 막고 있어 막고 있어야 돼 제가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스야 너무 잘한다 진짜 웃기다 오늘 웃긴 거 되게 많았네 웃긴데? 빅톤 조금 웃기네 웃긴 놈들이네 2탄 더 보자고요? 2탄 더 보자고요 2탄 더 보자고요 와 진짜 싫어 아 이게 인트로 영상이 대박이네 지민 잘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웃음 찾기지 저 안 웃어 볼게요 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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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성우 형 왜 저래? 뭐야 방금 다시 봐야겠어 누군데요? 어 뭐야 초반분도 너무 센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안 웃을게요 진짜로 왜 손나도 난리? 꿀린 거 봐 수빈군이 네 막내가 나 저 때 기억나 나 저 때 내적 갈등 진짜 엄청 많이 있는데 저 때 말 진짜 못 해가지고 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그래 제가 또 본 게 있거든요 벌써부터 저 지금 빛 잡을 때부터 이상했어 잡을 수가 있어요 앞에 그러다가 여기는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네 아니 그러면은 혹시 본인 아 이 친구랑도 한 번 지와보고 싶다 어 어 어 지내보고 싶다 지내보고 싶다 항상 유전하게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응 아 으 아 찬찬찬찬 찬찬찬 찬찬받 목이 간지러워서 웃은 거 아니에요? 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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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아니 나 저 때 유튜브 얘기한거는데 왜 저렇게 돼? 에잇 맞아맞아 승식 형 승식 승식 승식lear 금방 승식 형은 진짜 안돼 안돼 승식 형은 진짜 참을 수가 없어 하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아니에요 또 하도 돼요 승식 형님 아 진짜 잘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저 때 찬이 형 때문에 아니 무슨 저거야 피리를 보는 소년이었어 아 진짜 무섭다 저렇게 많으니까 올치로 내려가시지요 올치로 내려가시지요 아 저 때 승식이 형 진짜 웃겼었는데 어 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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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친구인데? 어 잠깐만 친구인데? 어 쟤 뭐야 낙체야 아유 데스탈 풀어주라 일단은 생각파 생각파 어 뭐야 저게 끝이야? 아 근데 태몽 태몽 물어봤었는데 근데 엄마가 뭐 없다고 아 그래? 네 그니까 목을 딱 끼인 것 같던데 그 목을 언제 태몽을 줘? 좀 자야 되겠다 치킨 언제 오지? 치킨 언제 올까요 여러분? 왔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자 잠깐 보고 올까요 여러분? 혹시 문 앞에 걸려있나? 아 여러분 제가 불을 안 켜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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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 치킨이 안 왔네요 책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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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 안 왔어 아직이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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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분이었나요? 아 너무 무섭다고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전화 항상 저렇게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 다른 법 무섭지 않아요 비톤 애교 봐볼까? 비톤 애교하고 누구 애교 봐볼까? 여러분 한세애교 만 번씩 보고 가세요 오케이 볼게요 와 누구세요? 와 한세애교 대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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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한세애교 너무 귀엽다 와 한세애교 와 한세애교 저럴 때도 있었구나 와 진짜 우리 많이 껐네 진짜 어렵구나 저 때 안녕 안녕 2017년 9월 2일 애교 장인 허찬의 3단 애교 아이컨 와인 아이컨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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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겠다 이거 볼려고요 강승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대만 올라가면 세상 백시는 혼자 달려요 와 저 때도 옛날이구나 그래서 정말 반칙이에요 일보다 저자였다면 강승식은 아마 전국의 모든 여자를 줄 사왔을 거예요 상견례 프리패스상 강승식이 그 역사를 다시 썼어요 승식이는 백톤의 메인보컬이에요 일단 목소리가 미쳤어요 일단 안녕 안녕 귀엽다 안녕 귀여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오랜만인가요? 네 DM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최고야 승식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노래 실력도 미쳤어요 등 짧ą 가족분들 두려워 若미 친구떼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 앨리스였냐고요? 또 이러면 나중에 승식이 형이 어디서 봐가지고 브이앱에서 좋아했다며 막 이러면서 또 막 놀린다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빅톤의 최애가 누구냐고요? 그 누구지? 모르겠네 빅톤이 다 좋죠 뭐 랩도 잘한다고요? 이따 승식이 형랩도 녹음했었지 한세 2세 작명이요? 한세 2세 작명이요? 한세 2세 작명 도한세 이름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원래 제 이름에 비하인드가 있죠 원래 도한세가 아닐 뻔했어요 아닐 뻔했어요 엄마가 뭐 지으려고 했었더라 뭐라고 지으려고 했었더라 도때떼 도시 도 시 시 온 시 온 도시 온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도한세가 됐어요 도시 온도 이쁘지 않아요? 확실히 도시 온도 특이하다 도시 온 어때요? 도시 온 어때요? 이름 평가 좀 해주세요 도시 온 도시 온 도시 온 도시 온 시온이 시온이도 어감이 되게 좋네 도시 온도 뭔가 특이하긴 해 도시 온도 이쁘죠? 우리 엄마가 장명 센스가 좀 탁월해요 도시옥 말고 와 라인 라인 대박사건이네 시윤이 여자 이름 같다고? 여자 이름은 남자 같은 게 어디 있어? 난 도시윤 좋았는데? 도시윤에도 상관없었어 한세 뜻이 뭐냐면 나라 한의 건세세예요 한 나라의 건세 멋있는 사람 대학으로 한 거야 귀엽네 이세 장면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아 영상 삭제된 것 같다고요? 아 진짜? 배달 아직 안 왔냐고요? 지금 한번 또 봐볼까요? 여러분 또 어두워질 거예요 놀라지 마요 무서우면 눈 감고 있어 하면 눈 감고 있어 일단 기기사는 문제가 있다고 해 진심으로 반환 완벽해 또 달달해 attack 배달이 왜 안 왔지? 배달 왜 안 왔지? memeling 배달이 왜 안 오지? 왜 안 올까? 말도 안 돼 지금 빠르게 저거 보고 왔는데 2시 3분에 도착 예정이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쵸 여러분? 그쵸? 뭐하지? 2편 있어 앨리스 이게 뭐게요? 찬이요 저희가 콘텐츠를 한 날이 있어요 콘텐츠를 한 날에 스피싱을 해가지고 그날도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와 와 와 앨리스 최고다 뭐예요? 앨리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와 와 와 와 와 오라 형이 1등이야? 맞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저 멜론에 그 와 대박이다 찬형이 가수 검색어 1위 작가는 했었잖아요 그때도 막 자기 1위였다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진짜 귀여웠어요 와 와 어떻게 이러냐 와 진짜 아니 이거는 진짜 세상 봐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야 진짜로 나 진짜 대단한 우리 애들이 대단한 거 같아 진짜로 나 진짜 최고인 거 같아 봐봐요 이거는 새로고침을 넣어요 그래도 1등이요 이야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핸드폰으로만 들어갔지 그 컴퓨터로 카페를 들어간 적이 없어서 잠시만요 로그인했지롱 근데 잠깐만 나 컴퓨터로 처음 들어와 봐요 그거 어떻게 봐요 뭐야 컴퓨터로 공카 들어간 적이 없네 원래 이거 핸드폰 가면은 바로 있잖아 아 잠깐만 제 저 36만명이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아 아 잠깐만 뭐야 아 아니 잠깐만 타임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 저기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아니 이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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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딸딸름하네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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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아 형아들을 귀여워하는 제가 더 귀엽다고요? 진짜로? 저도 원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네요 여러분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수빈이 립 발랐네요고요? 와... 눈치가 엄청 빠르시군요? 발랐죠? 립만 발랐어요 누나한테 배운 기술이죠 화장을 안 했을 때 입술만 발라도 생기가 있어보인다 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배달 왔나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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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왔다고요 콜라 얼마나 오래 기다린 여러분 함께 기다린 치킨이 왔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마이탱 wealth 여러분들 마이탱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나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왔다 지금 이렇게 손은 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저도 이제 안 그럴게요 이 떡볶이가 심지어 치즈 떡볶이거든요 치즈를 뿌려볼게요 말도 안 돼 이 시간에 치킨을 먹다니 적적하니까 뭐라도 틀게요 여러분 여기서 틀어야겠다 유튜브에서 쇠신가요 지금 나오나? 쇠신가요 쇠신가요 듣기 아무거나 틀어주겠죠? 치킨을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이 치킨을 떡볶이 국물에 조금 찍어 먹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후라이드가 아니라 양념치킨이거든요 그래서 안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후라이드가 아니라 양념치킨이거든요 제가 잘 못 찍어먹는게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셨어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빅톤, 빅톤 노래 전곡뜨기 할까요? 빅톤, 빅톤 우리 우리 1집 때부터 일단 다 들을 수 있을까? 와, 말도 안 돼 와 와 와 와 와 됐다 와 세팅 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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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여러분? 저 진짜 괜찮은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괜히 또 제가 계란말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뭔가 죄송해요 최고! 떡볶이에 메추레알이 있네 떡볶이에 메추레알이 있네 떡볶이에 메추레알을 link 떡볶이와 una 떡볶이에 메추레알이 이 떡볶이 치킨집에서 하는 떡볶이예요 이 떡볶이 치킨집 더 선수 이 떡볶이 치킨집 아, 머리가 진짜 길긴 하다 빨리 잘라야 되는데 언제 자르지? 입지 빨개졌다고요? 물줄줄의 옥수수건 비씨 안 지 워꺽 모짜렐라 무언스타드 무형! 저 무 안 먹어 형 짜장면 먹을 때도 단무지 안 먹고 아 왜 안 먹냐고요? 뭔가 어 사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먹는 거는 제가 이제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 김치? 그 정도? 왜냐면은 은근 설렁탕이 만약 설렁탕이 팔을 안 넣어서 먹으면 느끼한 거 알아요? 생각보다 느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먹어야지 약간 느끼함이 잡히는 근데 짜장면이나 그런 거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단무지 안 먹고 먹어도 피클도 안 먹어요 근데 의외로 저희 형들도 피클 잘 안 먹는 거 같던데 피자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야채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니까 만약에 지금로 이제 흰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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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흰별에 그런 잔 뭐 잘 흰별에 고 피어싱 자리 추천해달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피어싱 추천해주는거 약간 좀 그래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피어싱을 뚫었잖아요 이걸 뚫으면은 거의 평생 남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그 연골이 있는 쪽은 그래가지고 귓볼도 사실 이제 막아도 약간 자국이 조금 남는데 그래서 더더욱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뚫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선택을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 그 귀뚫는 위치는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 스타일? 내가 이제 귀를 뚫고 나서 귀를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겠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뚫는게 좋지 않을까 저도 저는 이 위치에다가 뚫어야겠다 라고 딱 마음 먹었던게 어 그 제가 보던 옛날에 보던 웹툰에 어떤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 캐릭터가 딱 이 위치에다가 뚫었어가지고 그게 스타트였어요 저 위치에 피어싱 뚫으면은 이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한 2년? 1, 2년? 그냥 생각만 하다가 아 이제 뚫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뚫었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아 그냥 다른 데다 뚫을 걸 했어도 그래도 좀 덜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 듣고 그대로 진행해도 어쨌든 내 몸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맞다고 생각드는 대로 하는게 그나마 좀 후회가 덜 할 것 같아요 귓볼 뚫을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귓볼은 초등학교 1학년도 그랬어요 누나들이 손잡고 이제 귓뚤어 준다고 약간 립 정보요 갑자기 홈쇼핑같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저거 저거 정생물 레드 글로우라는 제품이거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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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생물 노랑통닭 노랑통닭 시킨 이유가 있냐고요? 음 딱 그 떡볶이랑 같이 파는 데가 생각났던 데가 노랑통닭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뭐 하기도 그냥 그런거 같아요 뭐 뭐 타토를 하든 안하든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타토를 왜 안 주무시지죠? 이상하다 저는 좋은데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아 맞다 이불 빨래 했냐고요? 이불 빨래 했어요 언제 했냐 면요 저 저기 며칠이더라? 잠깐만 끊길거에요 어 맞나? 딱 저번주 일요일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저번주 일요일날 인기가요를 하고 제가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달력 보고 왔어요 캘린더 보고 왔어요 저번주 일요일날 인기가요 끝나고 바로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불도 이제 그 덮는 이불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방 수선 넣은 다음에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방 아 그 짐 챙기고 대전 가서 그 화요일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신 당일날은 제가 축하드리러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딱 일요일날 월요일날 스케줄이 없었었어요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일요일날 딱 인기가요 끝나고 바로 대전 내려가서 엄마한테 얘기 안하고 바로 달려간 다음에 그 뭐지? 그 얼굴보고 축하해드렸죠 그래서 그날 본집에서 이불빨래하고 월요일날 밤에 저 그 누나랑 같이 올라왔어요 뭔가 그래도 확실히 저희는 내려갈 수 있을 날이 매년마다 좀 다르니깐 진짜 귀에 있을 때 얼굴보고 축하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갔었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은 뭔가 근사한 선물보다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축하해주고 그날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나 피부관리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피부관리를 엄청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은 있지만 근데 저 배부르냐고요? 아니요 배부르진 않아요 아직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겉에만 촉촉하고 속은 막 건조한 느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품 바르면은 그런 느낌이 저는 있어요 속에는 아직 건조한데 겉에만 촉촉해진 느낌 그래서 저는 제품을 한 번만 바르지 않고 뭐 전체 구 정도라고 치면은 삼삼삼 이렇게 나눠서 세 번 발라요 그니까 뭐 스킨 같은 것도 펌프를 세 번 하고 바르고 흡수시키고 세 번 바르 세 번 펌프하고 한 다음에 바르고 흡수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앰플도 똑같이 그래야지 좀 겉까지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괜찮다고요?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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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는 것도 첫 번째가 아니라 바로 그 제품 바르는 게 첫 번째 건조해지기 전에 진짜로 오빠 무대에서 긴장 안 하는 법 있어요? 늘 열심히 준비하는데 순간 긴장 때문에 실력 발휘를 잘 못 해요 라고 약간 저도 저도 진짜 긴장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했었고 지금도 아직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긴장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왜냐면은 진짜 긴장하면 준비했던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진짜로 긴장을 안 하려고 해도 긴장이 되는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약간 진짜 약간 그렇게 되네 긴장 안 하는 거? 긴장 안 하는 법?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진짜 부딪혀 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긴장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게 일단 첫 번째 용기를 갖는 거 용기를 갖는 거 긴장이랑 용기는 다른 거예요 떨어도 용기는 가질 수 있거든요 용기를 갖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저도 어떻게 얘기해드릴 지 모르겠네 그냥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약간 아직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학교를 못 다니셔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약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기지만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어리고 내가 난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돌진이죠 전진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요 당연히 저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름이 뭐였더라? 본인이 노력한 노력은 아무도 욕할 수 없는 거 약간 약간 자기를 믿고 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나아가는 거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마요 하나 하나 들었다고요? 저는 약간 그래요 저는 약간 그래요 저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말인데 나는 생각대로 하는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다 하고 이게 생각의 힘이 진짜 무시를 못해요 진짜로 뭔가 오디션 썰요? 오디션 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했어요 저도 진짜 소심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엄청 너무 소심했었고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못 봤어 못 본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데뷔 초 때도 제가 엄청 소심하고 많이 떨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오디션 그런 거 할 때도 엄마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주변에서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도망치지 말고 도전해봐라 포기하지 이렇게 포기하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저는 나한테 너무 버거웠고 내가 당연히 못 한다고 못 하겠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어 했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다 다르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랬었죠 그때 저는 그랬었죠 근데 제가 항상 진짜 맨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는 못 나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도 들었었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나 자신한테도 실망이 너무 컸고 그치만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저는 또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항상 주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로 혼자서 못 살아가죠 사람 항상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얘가 산으로 가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빅톤이 됐고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 과거는 과거고 과거는 추억만 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검은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과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g었고 그래서 제가 얻었던 게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과거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는 다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간들에 다 감사해요 엄마가 아직도 안 자네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다 그런 시절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도 요즘 들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1분 1초가 또 미래의 나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그래서 현재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왜냐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다 … … … … … … 좌우미 형이 뭐냐고요? 사실 이 질문 조금 기다렸어요 언젠간 좌우미 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좌우미 형이 있는데요 좌우미 형이라고 해야 되나? 신조? 신념? 이게 뭐냐면 최고의 아름다움은 고통에서 생긴다? 왜냐면은 고통이 고통 뭐 슬픔 힘듦이 있기 때문에 행복,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게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게 없으면 아름다움, 행복 이런 것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내 감정 중에 뭐 고통 같으면은 많이 안 느끼고 싶어 하고 피하려고 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뭐 슬픔, 우울, 고통, 아픔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사랑할 줄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마저도 뭔가 좀 뭐라고 그러지?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알면은 좋은 감정들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안 오는 성격인데 콘서트, 공연 이런 것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 진짜 안 울는데 누나 결혼식 할 때도 다 울 때 나만 안 울었는데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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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납니다 그냥 밥 먹고 연습실하고 숙소에서 쉬고 가끔 영화 보고 가끔 게임방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통신사 그거 혜택으로 영화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영화 위험하다고요? 네, 저기 지금 조금 자제할게요 무슨 영화 보고 싶냐고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007이 또 나와요 그거 보고 싶은데 워타임 투 다임 뭐야? 밀렸네? 11월 25일로 밀렸네? 말도 안 돼 이거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거 연기됐네요 아쉽네 방은 더 깊어지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죠? 저 되게 심심한 방송하고 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인 친한 분 누구 있냐고요? 저 연준이에요 연준이 근데 왜 자기 친한 편이라고 했냐고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어끌하다고 어디서 이제 앞으로 친하다고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친한 사람은 진짜 없어요 딱 이렇게 두 명 있는데 AB6IX의 웅이형이라고 둘 다 연습생 때 친구예요 웅이형도 이제 심지어 웅이형은 요즘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7시쯤에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전 밥 먹었어가지고 나 밥 먹었다고 그러면서 맞아, 웅이형도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에서도 같이 놀았었죠 데뷔, 데뷔, 데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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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연락했어요 요즘 뭐하고 지냈냐고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데뷔은 너무 인기쟁이라서 무술 인기쟁이잖아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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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수빈아, 승식이 형이랑 옵치했어? 아니요, 안 했어요 그때 새해에 옵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저 인기쟁이라고요? 저는 제가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친구를 못만들어요 진짜로 아마 저랑 친해지려고 하면 다 도망칠걸요? 아, 이상해! 이러고 해서 저는 항상 막 맨날 어둡게 하고 있지 그리고 막 뭔가 맨날 말하는 것도 뭔가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재미없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브이파로 놀러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최고의 친구예요 머리... 머리 너무 길어어어 큰일 났다 배불러 여러분 하트 2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수가 점점 늘어났네 여러분들 이상하다 저 몇 살이냐고요? 22살이에요 22개월이라고요? 많이 먹었다고요? 네 좀 많이 먹었네요 거의 먹었어요 태어난 지 21분은 넘어왔다 응이라뇨 배그 안 하냐고요? 배그 안에 배달 받으면서 태어났다고요?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들 왜 그러세요 수빈아 이제 족발 먹는 거야? 죄송해요 제 위가 수빈이 운전면허증 언제 합격했어? 저 20살 되고 아마 바로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차를 또 워낙 너무 좋아해서 다 이게 형 때문이에요 형이 차 쪽 관련해서 되게 잘하는데 형의 영향을 좀 받았죠 드림카가 뭐냐고요?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려고요 운전 자주 하냐고요? 거의 안 하죠 할 기회도 없어요 운전 할 수가 없죠 숨겨진 형이 있는 줄 수빈이 가족관계에 무엇이야? 수빈이 형 있었어? 형? 네 매형 말하는 거예요 매형 매형 말하는 거예요 매형이 운전 진짜 잘해요 진짜로 그거 자격증도 있어요 레이서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격증 그런 거 짜볼까? 하지만 항상 매형은 저는 꼬맹이니까 안 된다 조심히 가만히 있어라 맨날 이렇게 넌 안 된다 넌 꼬맹이라 안 된다 난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맨날 이러거든요 맨날 제가 형한테 차 얘기하면 난 꼬맹이라 안 된다 안 돼 형이 이런다고요 꼬맹이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근데 매형이 옛날에 저 대전 살 때 진짜 드라이브도 엄청 많이 데리고 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조금씩 차에 그때부터 관심 생겨 가지고 사실 차 막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제 드림 타는 타요 카시트에 탔냐고요? 와 어떡하지 이제?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오빠 그럼 조카 있냐고요? 조카 있죠 제가 그 애기가 제 조카예요 카시트 근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배스킨라비스 배스킨라비스 최예요? 저 쿠키인크림 민트초코? 조카랑 친구겠다고요? 네? 에이 제가 삼촌이죠 민초...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되게 다양하네요 민트초코 맛있죠? 저는 좋아해요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배불러서 진짜 진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조카 그냥 베리 그릇 그래서 험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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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수빈이 연습 못하고 VM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 거의 몇 시간 했죠? 저 거의 3시간 한 거 같아요, 지금 원래 한 시간 정도 하겠지? 딱 하고 했는데 이제 후식 시키라고요? 왜 그러세요? 내 인생에서 제일 길게 한 브이비에요, 지금 빙수... 빙수 먹자고요? 진짜 배부르네요 늦은 김에 한세 기록 계좌 가능할까요? 한정 진짜 길게 했었다 6시간이면 식군증 안 오냐고요? 괜찮아요 저 잠 참는 건 진짜 잘해요 일어나는 걸 못하지 머리가 딱 이제 이렇게 돼버렸네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꼭 주무셔야 돼요 참고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바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갑자기? 왜? 바지 보여요? 검정색이라서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죠? 그냥 조거 바지예요 형들도 브이 파는 거 아냐고요? 모를 거 같은데 다 자지 않을까요? 이 시간 때면은 근데 안 돼, 안 돼 널 보기 위해 오늘은 포기할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수빈이가 제일 올빼미 형이야? 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올빼미인 거 같아 1기 같은 거 쓰는 편이냐고요? 1기는 쓰진 않는데 그냥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생각하는 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생각이 진짜 많은 편? 그냥 항상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특히 자기 전이랑 씻을 때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저는 휴대폰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딱 휴대폰 하면 딱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몇 개가 있는데 노래 듣기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 보기 그 다음에 공카 들어가기 이 정도 써치? 그래서 휴대폰도 아 게임 게임도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근데 그냥 한두 판씩 저거 브롤 스타즈인가? 그거 한두 판씩 근데 좀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휴대폰도 잘 안 들고 있고 저네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냥 주변 보면서 그냥 생각하는 거 같아요 혼자 카페 가는 거 좋아하냐고요? 혼자 카페 가는 거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 카페 사실 저 잘 안 가요 사실 저 혼자 있으면 엄청 알뜰형이라서 카페도 잘 안 가고 그러죠 카페 잘 안 가고 항상 절약하면서 절약하면서 살아있대요 여러분 카페 가면 카페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카페라떼 따뜻하게 전 좀 다양하게 마셔요 그린트라떼도 마시고 카페 가면 택배 가면 카페 가면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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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고민 20대 중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중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긴데? 인생 최대 고민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왜냐면 진로를 정하게 되면 인생의 일부분이 거의 정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내죠 그래서 더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터리 20%밖에 없어요, 지금 휴대폰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한 지 1시간 49분인데 2시 되기 전에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주무시어야 하니까 알았죠? 수빈아 곧 생일인데 뭐 받고 싶어? 저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진짜로 그냥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뭐지? 최대한 오랫동안 최대한 오랫동안? 저희 곁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선물이에요 30만이네요 이상하다 왜지? 당연하다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뭔가 평생 평생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는 뭔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평생? 그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하면서 그 있는 시간이 참 보람차고 좋았으면 좋겠죠? 그게 최고의 그거는 저희도 잘해야 되는 저희가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선물인가? 근데 원래 생일은 태어나는 사람이 축하받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들한테 축하해야 되는 날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지만 뭔가 그냥 다 같이 서로 서로 축하해주면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뭔가 저희 앨리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서로 침묵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을 때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뭔가 하나의 문화 같은 게 된 기분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저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인연이 인연을 맺게 되고 그게 또 뭔가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서로 서로 뭐지? 이뻐해주면서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biz We are the world 맞아요 저요 맞아요 서른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있나요? 서른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활동 재밌게 멋지게 하기 댄스 전공하는 데 괜찮은 선택일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거 왜 괜찮은 선택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런 걸 해도 괜찮을까? 라는 을구심? 의문이 든다면 내가 미래의 나한테 추구하는 그거를 이 일을 했을 때 충족을 못 지켜준다 라고 판단이 돼서 약간 의문이 드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22년밖에 안 산 꼬맹이라서 여러분 저의 조언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게 성공의 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오지? 나 졸린가? 수빈아 오늘 슬리퍼 슬럼프 온 적 있어? 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슬럼프는 슬럼프일 뿐 수빈이 이름 한자 뜻이 뭐야? 빼어날 수의 빛날 핀이에요 빼어나게 빛나자 저 제빵사가 꿈인데 오빠들 생일 때마다 케이크 선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제가 설날 때 워핀 그 워만한 거 굽는데도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알았어요 진짜 제빵하시는 분들 제빵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저 모든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진짜 다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진짜예요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진짜예요 모두를 리스펙 해줘야 돼요 설당 속도 맞아요 그 브이비죠? 꽃놀이요? 꽃놀이 못 갔죠 잘 때 반지는 어떻게 해? 저는 거의 24시간 반지 끼고 있어요 악세사리 영상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뺏다 꼈다 뺏다 꼈다 하면 잃어버려서 그래서 이 반지를 진짜 많이 잃어버렸었어요 씻고 있어도 깨나요 네 수빈아 누나 입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봐야 할 영상 추천해줘 뭐가 있을까나 응 응 화나지 마요 와 이게 첫 번째로 나온다고? 와 저건 너무 싫어 안돼 아 말도 안 돼 아 너무 부끄럽다 저 때에 정 저 때에 나 저 때에 정수빈 부끄러워 이게 뭔데?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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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들지 말아요 이게 뭔데? 뭔데? 정수 두지 말아요 정수 두지 말아요 이게 뭔데? 정수 두지 말아요 이게 뭔데? 정수 두지 말아요 이게 뭔데? 정수 두지 말아요 혼수 혼수 수빈이 한번 봐주세요 혼수 수빈이 정말 혼수를 못 두게 될 거예요 과거의 너도 너다 맞아요 미칠남이요? 어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벚꽃 봤냐고요? 벚꽃은 맞죠?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진짜 많이 피었던데요 미칠남 계단신이요 여러분 정말 네 그러세요 이따가 집 갈 때 조심해서 들어갈게요 막내 존중 대체 왜요? 나 진짜 다양한 말을 했었구나 진짜 웃기다 아이돌 라디오에서 핸드크림 향 뭐 했냐고요? 잠깐만요 이거였는데 무슨 향이지? 이게 무슨 향인지를 모르겠는데? 다 썼나 보다 집에 또 새고 있는데 아 있네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향이라고 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이거 핸드크림 아니라고요? 여기 핸드크림이라고 써져 있는데 핸드크림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가능성 화장품 핸드크림 손바닥 손바닥 손끝까지 흡수시켜주세요 손이 건조할 때마다 손등에 적당량을 시에 가볍게 롤링한 후 손바닥과 손끝까지 핸드크림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었나요? 나 그럼 이때까지 얼굴에 바르는 건데 막 손에 바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줄 알았잖아요 베이비 파우더? 응? 베이비 파우더는 아닌 거 같은데 네 이거 바르면 손끝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럼 저 이미 없어졌어요 시계 자랑 해달라고요? 저 이거 이거 스마트한 스마트한 현대인이에요 저 사실 기능은 잘 몰라요 그냥 시간이랑 요일 배터리 대기 대기질 뭐 날씨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기능인지 잘 몰라요 공부해야 돼요 수박 그래서 연습할 수 있겠어? 해서 저 이제 지금 18분이잖아요 8시 아 3시 18분 8시래 그래서 8시 20 아 8시래 3시 20분에 해서 인사드리고 여러분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나 왜 나 뭘 하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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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끄자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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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돼 안돼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끝나고 연습 좀 그래도 늦었지만 하고 가야죠 연습 좀 하다 가려고요 아직 안 자요?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들 오늘 뭐지? 오늘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브앱 켜길 잘한 거 같아요 오늘 원래 사실 간단하게 조금 약간 심심한 방송이었는데 심심할 방송 조금 토크하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야식도 시켜먹고 같이 저 웃음 참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3시 3시 20분이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짧게 느껴졌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그리고 그러면 캡처 타임을 할까요? 캡처 타임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잘 자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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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